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앙성면 비내섬 옆에 있는 남한강조망의 전원주택지 225평 매매가 2억 9천이 토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충주시 앙성면 조천리의 남한강변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면적 225평에 평당가 130만원으로 매매가는 2억 9천만원인데요. 건폐율 20%의 생산관리로써 바닥면적 45평의 건축이 가능하고요. 토목기반시설 완비로 설계만 뜨면 바로 주택신축이 가능합니다. 북향이라는 아쉬움이 다소 있는 위치이지만 이렇게 근거리에서 남한강이 조망되는 위치는 많고 흔치 않다는 거 강조하고 싶네요. 오늘은 나대지성 전원주택지 3필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저는 지금 나대지의 남쪽으로 통과하는 2차로에서 촬영 중입니다. 충주도심으로부터 이곳까지는 승용차 기준 30여분 거리이고요. 앙성면 소재지로부터는 10여분 거리에 위치하는데요. 저축방향이 충주도심과 앙성면 소재지로부터 진입하는 방향입니다. 요 강변도로는 10여km 정도가 되는데 이쪽으로 8km가 더 이어지고요. 반대방향으로 2km를 가면 기내섬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곳 토지는 195평의 면적의 지목이 대지인데요. 용교지역은 건폐율 40%의 계획관리에 2차선의 저판 토지라서 잠시 후 보실 두필지에 비해 평당가가 좀 비쌉니다. 평당가 150만원으로 금액가는 내내 같은 2억 9천만원인데요. 카페와 커피숍 같은 영업용 시설이 가능한 위치인이 납득은 되시죠? 토지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을 보시는 중이신데요. 이쪽이 동쪽 전망이고요. 이쪽이 북쪽 전망이고요. 이쪽이 서쪽 전망이고요. 이쪽이 남쪽 전망입니다. 이제 225평의 두필지 소개해드릴게요. 요 앞에 가운데 6m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나뉘어져 석축이 가지런히 쌓여진 토지인데요. 이렇게 해서 남쪽의 2차선 도로에 연결이 되는 거고요. 양택지 입구까지 아스폰 포장이 되어있네요. 먼저 왼쪽의 토지는 건폐율 20%의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입니다. 면적 226평에 평당가 130만원으로 금액가는 2억 9천만원이고요. 지목은 전후로 되어있지만 토목 기반시설 완비로 실제로는 나드지인 셈인 겁니다. 다음 오른쪽의 토지는 면적이 1평 적어 225평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사항이 왼쪽의 토지와 똑같습니다. 잠시 후에 아랫단으로 내려가 보기로 하구요. 토지의 사방 전망을 한 번 더 누워볼까요? 다른데이 10시 40초 정도입니다. 오늘의 날씨는 오늘의 날씨가 아랫단으로 내려가고 저희도 참고하기도 하는데요. 달거리는 날씨가 아랫단에 다섯 장비는 수업을 빨려줍니다. 살ization가가 지浮을 수 있고요. 어디에나? seemed 편해 hin!" 이 버젼은 기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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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